럭키 징글벨 럭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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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는 알바를 계속하다가 지금 그만뒀어요 거의 하루를 작업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 방이고 방이 좀 더러워요 이렇게 이런건 쉴 때 바로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마구 찍지 마세요 이걸 거의 안 켜요 쉴 때도 있어 키면 잘 안 켜졌다 너무 옛날에 이거 그냥 켜자 이렇게 켜자 그리고 TV 틀고 여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시청 커피를 마시면서 멍 좀 때리다가 저는 처음에 항상 컴퓨터를 켜고 이제 메모를 올려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이제 여기다 메모를 막 씁니다 뭐지? 보통 아침에 기타를 많이 쳐요 이게 가장 최근에 작업하다는 곡인데 제목이 Thank you see you tomorrow 라는 곡입니다 그냥 한번 물어 봤어 요즘에 산책을 진짜 많이 하는데 혹시 띵나탄 스님이 쓰신 책인데 너무 좋아요 이 책이 How to walk 나도 걸을 줄 알아 근데 How to walk? 오케이 Let's try 처음에 첫 글에 딱 이렇게 나와요 먼저 발을 들어 올려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발을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먼저 발꿈치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가락이 닿습니다 숨을 내쉽니다 발을 단단히 땅에 닿았음을 느껴봅니다 나는 이미 도착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미 도착이라 이거예요 Jesus Christ What the fuck 그래서 이런 이런 마음으로 걷기를 시작했어요 과연과 함께 막 이렇게 융화되는 느낌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오시죠 거의 다 도착했어요 여기 응봉글린공원 방아시 방아시 지금 아직 제대로 된 뷰가 아닙니다 좀만 가시면 뷰가 나와요 여깁니다 여기가 뷰가 너무 좋아 신라호텔 신라호텔 레스토랑이 미실랜 쓰리스타인거야 저기 아 이 신라호텔에서 계속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 근데 이게 상당히 비쌀 것 같아서 뭐 아직 근처에 간 적은 없어요 저 얼마 전에 샀어요 이거 에어컨인데 이거 온도가 왜 안 내려가지? 왜 이래? 26도면이야 더워 죽겠는데 26도가 뭐야 인마 내려가라고 아니 얘가 미친 아 이거구나 아 이게 팬으로 되어있었어요 산책도 잘하고 지금 커피도 마셨겠다 아마 작업을 좀 더 해볼게요 피클 오셨지 Where's my pick? Where's my pick? 맨날 없어져 Where the f... What the hell? 아 아 이렇게 드론도 가상악기인데 이렇게 들으면 여기 치고 있어요 귀엽지 않나요? 투명인간이 여기 치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뭔 내용이냐 make it bright if you got the darkness 당신에게 어둠이 있다면 좀 더 밝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네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게 또 별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면 돼 그냥 파스타 할까? How do we eat? 뭐? 어? 나도 먹는 거 알아 끝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마음의 안정을 좀 더 찾으려고 이거는 이제 싱잉볼이라고 영상할 때 많이 쓰는 그냥 보호를 알겠습니다 이때는 갈 거예요 치즈를 내가 먹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먹어버려가지고 마트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Let's go to the mall 불 안 껐어 네 다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다려 주십시오 왔습니다 Jesus Christ 잘했지요? 핸드폰 안 들어갔어 참 잘했어요 제가 칭찬을 해드릴게요 코리아 못 들었어요? 제가 여기 가 있어요 마트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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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치 가우다 시식 이거는 돼지 귀로 돼지 귀를 잘게 썰어왔지 만드는 음식인데 돼지 쌀압인데 쌀압이 맛있다는 뜻이고 내 집은 다들 아시죠? 마법 모든 음식에 뿌리면 다 맛있어진다는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여기 인센스 스틱 뭔가 이게 땡기네 솔루나 오늘 특팀 솔루나 score 이제 볼일은 거의 다 봤고 집에 가서 열심히 작업을 할 생각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지금 한 4시쯤 된 것 같거든요 요즘 근데 시계를 안 보고 살아가지고 집에 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저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without 고맙습니다 보내주세요 아멘